이동식 크레인이 나옵니다. 이 크레인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습니까? 사는 명 로봇을 먼저 했었죠. 외제 매니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게차와 군의 운반차로 가야 되겠죠. 바퀴를 제동하기 전에 먼저 하역부터 해라 했던 거죠. 컨베이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동기가 이탈하면 비상원동기를 울려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공기압축기도 요즘 최근에 도약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 외관, 앞방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프레스까지 하시면 제일 완벽하죠.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죠? 이동식 크레인이 나왔습니다. 와이어로프죠. 와이퍼가 권하는 주행을 하고 하나는 와이퍼가 권하는 브레이크를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써야 되죠. 이 주행은 그냥 크레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주행은 크레인이 들어가니까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필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실기에서는 좀 다듬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와이퍼는 와이어로프입니다. 여기서 와이퍼가 통지하는데, 통지하는, 여기서 통하고 있는 것과 집안 상태를 넣어서 와이퍼가 통지하는 대로, 통지해오는 대로 권하는 경고장치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로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경고와 조정을 좀 넣어서 문명을 만드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와이퍼가 통지했는데, 와이퍼가 통지해서 권하는 경고장치는 브레이크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명을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러시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문명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조금씩은 어쨌든 단어를 하나씩 더 넣는 연습을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처음 우리가 했던 안기법으로 사지선다에서 골라내는 것은 충분히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를 한두 개씩 더 첨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안전인정대상기계기구를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프레스 크레이는 제외하라 그랬네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열심히 적다 보면요. 제외하라는 걸 깜빡하고 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안전인정이 나오면 안전인정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그리고 안전검사대상, 나아가서는 자율검사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지금 우리는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인정에 세 가지가 있고 자율안전확인도 세 가지. 안전검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큰 산으로 갑니다. 전국에 있는 큰 산을 크리곤화하니 아프노르로 고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자, 기계 기억나십니까? 전단기로 절단하니까 아퍼요. 지금이 기계를 쓰라는 거에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단기로 절단하니까 아퍼요. 크리곤 사기로 고수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자율안전확인의 기계는요. 여기 기계가 있고 여기 기계가 있습니다. 산기연인으로 갑니다. 그렇죠? 산기연인, 큰 자식 파혼공고, 목재에 남기는 거죠. 그 다음 아가, 목동이, 교과로 연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구는 안전인정보호구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요. 가방 들고 절에서 활동하는 퍼전, 양, 과부, 보안 앞에서는 안 아파하는 것도 정리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검사 쪽에 오게 되면은요. 이 프로그램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검사 주기에 2분의 1 주기로 한다는 거. 또 주기는요. 최초 3년에서 그다음부터 매 2년마다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두 가지. 이게 크리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크리곤은 3년, 2년. 건설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은 설치하고부터 매 6개월마다 해나가면 되는 거죠. 압력 용기가 또 예외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냥 압력 용기는 3년, 2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요. 공정안전보고서. 이게 PSM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확인받은 압력 용기는 3년은 그대로 가되 뒤에 2년이 4년으로 해준다. 그렇죠? 4년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검사가 나오면 대상과 주기와 그 다음에 자율검사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한 번 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전당기와 절곡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 용기, 프레스, 크레인, 리포터, 곤돌라, 사출, 성형기, 그리고 기계, 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 기의 기자하고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산에 가면 기압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기압 조절실이었습니다. 기계톱, 그 다음에 롤러, 고소 작업대. 마음에 드시는 건 이제 골라서 한 5개, 6개 적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프레스와 크레인은 빼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프레스 빼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 이거 두 개 딱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를 항상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다음, 과급적이면 이렇게 과로 있는 거는 좀 피해가시는 게 좋다 그랬죠. 미리 그래서 정해놓으셔야 돼요. 많게 제일 많으면 6개 정도, 5개 정도. 아니면 이런 내용은 안기법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박스 안에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를 다 넣어놓고 거기서 자율안전확인 대상을 다 골라라. 또는 안전인증 대상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기법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기체의 조성비가 아세틸은 70이고요. 클로로변전은 30%일 때 아세틸은 위험도. 자, 위험도도 구하고 혼합기체의 폭발한 게 러시아틀리 법칙을 쓰는 게 나왔습니다. 위험도는 전형적인, 우리 뭡니까?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이었죠. 그래서 상한 값 마이너스 하한 값 나누기 하한 값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아세틸렌의 위험도라 그랬으니까 아세틸렌은 2.5에서 258이라 81입니다. 그래서 81 마이너스 2.5 나누기 2.5 이렇게 해주면 위험도 값은 나올 수 있고요. 폭발한 게 전체 100에서 먼저 나누시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하한 값 분의 이걸 상한 값을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하한 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한 값 분의, 하한 값이 2.5 아세틸렌은. 그리고 아세틸렌은 70%가 있으니까 70 더하기 해서 클로로벤젠이 1.3이네요. 하한 값이 1.3에 30%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위에 있는 분포비는 다 더했을 때 위에와 같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당연히 같죠. 그런데 공기라는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기가 20%다. 이런 게 들어가면 공기를 빼야 되거든요. 공기를 빼고 나머지 100분율을 새로 계산해가 넣으시든지 아니면 20을 놔둔 상태로 넣으면 20이 빠지니까 이거 다 하려면 80밖에 안 되겠죠. 그럴 땐 이걸 지우고 여기에 80을 넣어줘도 답은 같이 나온다 했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공기라는 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나왔던 2.5분의 70 그리고 1.3분의 30 해서 나오면 1.957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걸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96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도는 31.40이 나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고요. 화공에서는 화학 분야에서는 계산 문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죠. 이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를 다른 것도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위험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러 샤틀레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학 양론 농도입니다. 완전연소 조성 농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MOC에 해당되는 최소 산소 농도 하한값 곱하기 그 다음 하한값 곱하기 산소 개수가 있었죠. 우리가 화학식을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산소 개수는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5였고요. 부탄은 6.5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미리 알아두셔도 되고요.